이번에는 김민성의 수타게이트, 저 혼자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도우는 우리 대표이사님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만들기까지는 저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여러분과 앞으로 더욱 좋은 프로그램을 위해서 아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이사이신 이만식 씨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청해 주세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항상 많이 도와주시고 고맙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김민성의 수타게이트 앞으로도 더욱 좋은 것을 보여드리겠다고 인사의 말씀 한번 해주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김민성의 수타게이트 이사 이만식입니다. 박수 주세요. 와주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제가 오기를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훌륭하신 여러분들이 또 이 열정적인 모습을 보고 저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멀리 부산에서 얻어오시고 또 이렇게 서울에서 이 좋은 곳에 오셔가지고 노래를 또 들으니까 춤이 막 등실등실 신나게 이렇게 아주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탈런트 우리 김원배 씨는 평택에서 오셨어요. 아 예. 저 엘프로 한번 부탁드려볼게요. 아유 이거 들까요? 긴장하요. 그 빈잔 한번 불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빈잔! 여러분들에게 불러드리겠습니다. 박수를 한번 청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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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안일까 대별 그날 웃소로만 그날의 빈잔에 채워준다 네 아이고 의사님 노래 너무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의사님 화이팅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